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에 빠진 키위 키위쌤입니다. 많이 잘받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여러분들이 파트 5하고 6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빠르게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저만의 공부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 방법은요. 국내 최고 영문학자 박우상 교수님 데이빗 파크의 조언을 받아 직접 만든 스킬이에요. 이 스킬의 이름은요. 바로 C, G, V라는 스킬인데요. 마치 영화관 같은데 영화랑은 전혀 상관없고 파트 5하고 6에서 나오는 문법 어휘 그리고 혼합형의 앞글자를 딴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G라는 것은 Grammar이고요. V는 Vocabulary 그리고 C는 Combination. 이 Grammar과 Vocabulary가 함께 합친 Combination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스킬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지금 이 스킬을 통해서 학생들이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아 고득점을 달성했으니까 여러분들께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먼저 파트 5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파트 5는 서른 문제를 10분대 안으로 여러분들이 풀어주셔야 돼요. 특히 600에서 700점대를 목표로 하는 중반대 점수 정도를 노리시는 분들이 파트 5의 시간을 잘 활용을 못하고 10분을 보통 넘기게 돼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개발한 스킬이 바로 C, G, V 스킬인데요. 이 스킬을 활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정답으로 가는 길이 보이는 스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킬의 장점은요. 첫 번째로는 먼저 시간 단축이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오답 노트를 함으로써 보다 완벽한 파트 5하고 6에 있는 C, G, V 문법과 어휘와 혼합 유형을 만점을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스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지금부터 직접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C, G, V 순서대로 설명드리지 않고 일단은 Grammar G 유형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파트 5에서만 보자면은 10개에서 12개 정도가 G형 문제로 보통 출제가 되는데요. 이 Grammar 유형은요. A, B, C, D가 같은 파생어로 구성되어 있는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G 유형은요. 대개 3초에서 10초 안에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스킬이 적용이 가능한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빠르게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많은 학생분들께서 토익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특히 독학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문장을 읽어가면서 A, B, C, D에 있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다 넣어가면서 문제를 풀려고 해요. 이 문법 유형 같은 경우는요. 빈칸에 들어갈 품사를 여러분들이 골라주는 유형이에요. 출제자는 이 빈칸에 과연 음사가 들어가게 아니면 음사가 들어가게 아니면 형용사가 들어가게 아니면 명사가 들어가게 이렇게 물어보는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문장의 성분이라고 하잖아요. 필수 성분인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그리고 부가 성분인 수식어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어떤 성분이 들어가고 그 성분이 될 수 있는 품사를 고르는 게 바로 grammar 유형, G 유형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정석적인 방법과 그리고 스킬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정석적인 방법으로는요. 주어, 동사 찾고 그 다음 빈칸에 이게 필수 성분인지 아니면 부가 성분인 수식어인지 요거를 구분해주는 거예요. The CEO가 주어이고 Head가 을류를 갖다 라는 뜻이니까 타동사로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됩니다. 빈칸 뒤에 전치사구가 나왔어요. 이 전치사구는요. 수식어이기 때문에 필수 요소가 될 수가 없어서 그냥 싹 지워주시면 돼요. 굳이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은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바로 뭐죠? 보기 중에서는 명사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사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정석적인 방법이고요. 스킬적인 부분은요. 그냥 빈칸의 앞부분이나 아니면 뒷부분만 보시면은 이 빈칸에는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지 대략적으로 빠르게 캐치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어라는 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은 어뒤에는 무조건 명사가 나와줘야 돼요. 근데 뒤에 마찬가지로 전치사로 시작한 새로운 구가 시작되다 보니까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 덩어리들 전치사구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싹 다 지워주시면 되고 그리고 명사를 그냥 간단하게 골라서 정답을 D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스킬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활용할 수 있냐면 먼저 파트 1 시작하기 전에 파본 검사가 있잖아요. 이 파본 검사 한 1분 안으로 여러분들이 파트 5에 있는 그래머 유형만 먼저 눈도장을 찍어놓고 그 다음에 LH가 끝나자마자 또는 파트 1을 풀 때 그래머 유형 3초에서 10초 안에 풀리는 유형을 빠르게 풀고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V 유형에 대해서 vocabulary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V 유형 같은 경우는요. ABCD가 기본적으로 같은 품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유형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같은 품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그리고 수식어 이렇게 구분할 이유가 없는 친구예요. 왜? 어차피 여기 빈칸에 들어갈 품사는 다 똑같거든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순수 해석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빈칸을 제외한 문장도 해석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빈칸에 있는 보기, ABCD의 단어들의 뜻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짧게는 15초에서 30초까지도 걸릴 수 있는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석을 먼저 해보면 At the board meeting, 이사회 미팅에서 The resolution was adopted. 그 결의안이 채택이 되었다. 라고 한 다음에 지금 뭐뭐하게라는 다 부사가 들어가 있죠. Unanimously 같은 경우는 만장일치로라는 뜻이고요. Extravagantly 같은 경우는 사치스럽게라는 뜻이고요. Formally 같은 경우는 이전에라는 뜻이고 그리고 resentfully 같은 경우는 이거는 붕괴하여 라는 뜻입니다. ABCD 중에서 가장 적절한 거 바로 나오셨나요? 정답 Unanimously가 가장 적절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문장에 있는 어휘력과 그리고 ABCD를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기초 어휘력을 테스트하는 게 바로 V 유형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V 유형 같은 경우는 고난이도 문제를 어려운 단어나 아니면 수가 문제로 낼 수 있는데 얘는 출제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C 유형인데요. 이 C 유형은 기본적으로 글라멀 유형과 어휘 유형을 섞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유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풍사 성분도 먼저 분석을 해줘야 되고 뜻까지도 알아야 되는 이런 혼합된 형식의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ABCD를 보시면은 얼핏 봐서는 V 유형 다 ABCD가 다른 단어여서 그냥 어휘 유형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 해석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ABCD를 다 넣어가면서 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풀면은 시간은 시간대로 소비하고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C에 있는 although 그리고 D에 있는 despite는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일지라도라는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품사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A는 during, 뭐뭐동안에라는 전치사고요. 외는 부사절 접속사 또는 의문사, 접속부사인데 여기서는 부사절 접속사만 출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 although 같은 경우는 얘는 부사절 접속사예요. 그리고 D, despite는 전치사예요. 자 이처럼 ABCD가 품사도 섞여있고 단어의 뜻도 섞여있는 친구를 바로 C, combination 유형이라고 해요. 이 빈칸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온다면은 부사절 접속사가 들어가줘야 되고요. 만약에 뒤에 명사만 나오게 된다면은 이 빈칸에는 전치사가 들어가줘야 돼요. 이 combination 유형은 CGV 순서대로 grammar 유형부터 먼저 봐주신 다음에 그 다음 해석을 해줘야 되는 친구예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쉼표를 기준으로 주어 동사가 나오고 그리고 쉼표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연결어가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은 전치사는 여기에서는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절과 절 즉 문장과 문장을 이어줄 수 없는 친구이기 때문에 전치사는 여기서 먼저 제거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접속사 두 개 중에서 어휘 유형처럼 해석을 적절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ABCD에 섞여있는 품사를 알아야 됐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뜻도 알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학생이 분명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 많은 걸 도대체 언제 외우고 있냐? 제가 토익 강사를 하고 나서 지금까지 C 유형을 분석해보니까요. 이 C 유형은 토익에서 정해진 것만 출제가 돼요. 막 명사, 대명사, 형사, 부사, 던지사, 접속사 막 이런 것들을 마구잡이로 이렇게 품사를 섞어놓고 단어도 섞어놨으면은 그건 진짜 복잡한 시험이 됐을 거예요. 근데 토익에서는 정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품사들끼리만 엮어가지고 C, 컨비네이션 유형을 출제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CGV 스킬은요. Part 6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어요. Part 6는 4문제가 총 4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문제인데 한 세트에 4문제가 들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중에서 CGV를 활용할 수 있는 문제가 3문제고요. 이 4문제를 2분 안으로 여러분들이 풀어주셔야 돼요. 이래야지만 Part 7으로 넘어갔을 때 시간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00문제 중에서 Part 5, 6 포함해서 CGV를 활용할 수 있는 문제가 42문제예요. 이 42문제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이 있어야지 반드시 고득점을 노릴 수 있거나 최소 700점, 800점대로 빠르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같은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의 구성이나 아니면 단어가 달라졌다 해서 다르게 풀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똑같은 유형을 계속 반복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CGV 오답노트 예시와 그리고 Part 6 오답노트 예시를 제가 댓글 링크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 PDF 보시면서 아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되니까 여러분들 꼭 활용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밖에 정말 다양한 스킬들이 많습니다. 기존 방식보다 좀 더 트렌디하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정말 연구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토익을 단기간에 또는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고득점 스킬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